스피드 종목 10가지 종목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종민 소장의 픽부터 볼까요? E8와 이삭 엔지니어링, TLB, IMT, 하나 마이크론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이성웅 차장의 픽은 사막 콘덴서, 텔레칩스, 원택, CJ제일제당, JVM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더 공개해 주셨습니다. 잘 살펴보셨죠? 이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관심이 생겨서 이번에 투자해보고 싶다, 저점에 매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 창고와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세요. 이 종목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아니면 더 끌고 가서 수익을 보면서 수익 실현을 할까요? 이런 질문도 좋고요. 관심이 생긴 종목에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중장기 투자로 갈까요? 단기 트레이딩으로 할까요? 이런 구체적인 질문도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안내를 해 주실 테니까 많이 질문을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반소장님의 여섯 번째 종목으로 계속 이어가 볼까요? E8는 어떤 종목이죠? 전체적으로 반도체만 5개 가져왔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장기적 관점으로 계속 꾸준히 체크를 하시면서 가시면 좋은 종목이고요. 특히 E8의 경우에는 디지털 트윈 솔루션 제공 어체입니다. 그런데 신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앰플로우에 대해서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접근이 기대가 되긴 하지만 동사의 경우에 2022년 때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확보를 해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최근에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반도체가 좀 엮여서 가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꾸준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지난해 때 삼성전자 디지털 트윈 기반 공조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을 좀 이행을 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디지털 트윈 기술 제조 시설을 적용하기 위해서 작년에 디지털 트윈, 2022년 때 디지털 트윈 TF를 좀 설립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반응이 없기는 하지만 계속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내년부터 디지털 트윈 시범 운영을 좀 나설 계획을 밝혀져 있다 보니까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살펴본다면 동사가 공모가가 한 2만 원 정도 되는데 전거래였으면 좋았긴 했지만 일단은 2만 원보다는 좀 상해를 하고 있지만 현 주가에 대해서 접근을 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땡, 알겠습니다. 이에이트까지 소개를 해주셨고 후반전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 종목을 집중적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시청자분들이 반도체 어떤 거 사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한번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여섯 번째는 사막 콘덴서를 주셨습니다. MLCC 오랜만이네요. 우선 삼성전기도 그렇고 MLCC에 대한 수요 부진은 최근 몇 년 동안 있었죠. 특히 IT 양 쪽에서의 MLCC에 대한 스마트폰도 하향 쪽에서의 산업으로 지금 치우고 있어가지고 수요 회복은 좀 계속 기다려봐야 되지만 하지만 분명한 거는 작년 4분기 때가 어떤 바닥, 그러니까 바닥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어떤 형식 업황이 크게 올라간다는 것보다도 더 이상 나빠질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삼성전기도 그렇지만 AI 쪽에서의 MLCC에 대한 수요 부분은 당연히 올라가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산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도 주가는 3월 초부터 좀 반등을 이런 부분으로 반영하면서 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미국 금리 인하나 글로벌 경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MLCC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집회로 굉장히 좀 많이 따라가는 그런 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 회복은 지금 현재 분위기는 굉장히 좀 좋은 시점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사막 콘덴서도 전작용 MLCC는 LG전자, 그리고 현대모비스, 여러 굵직한 기업들과의 고객관계는 꾸준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업황의 반등에 대한 부분만 따라온다면 사막 콘덴서의 실적은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사막 콘덴서 MLCC 관련 종목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오늘 이선용 차장님은 확실히 바닥에 있는 것, 저점에 있는 것들 많이 가지고 오셨네요. 좋습니다. 자, 이번엔 반소장님의 일곱 번째 종목이죠. 네, 이삭 엔지니어링이고요. 이삭 엔지니어링. 네, 지금 접근하지 마시고 좀 조정이 많이 나왔을 때 그때 접근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특히 반도체, 전자, 철강, 중공업,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굉장히 어느 정도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해 이럴 때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국내외 플랜트 HVAC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공기조화 기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2년간 입찰 없이 독점 계약을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존슨 컨트롤즈에 대해서 HVAC 사업에 대한 인수를 좀 검토하겠다라는 내용들이 기존에 있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연관성을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이삭 엔지니어링이 삼성 엔지니어링과 연관성이 있다 한다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그 인수에 따른 내용들을 봤을 때는 여기에 따른 기대감도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동사의 경우에는 공동 제품 개발 및 시장 개척 관련된 제휴 관계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미국의 델사를 좀 기재를 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도체 쪽에서도 좀 엮여져 있는 부분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동사의 경우에 델 엣지 서버에 공급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조정 시 매수 관점이다. 알겠습니다. 이삭 엔지니어링은 조정이 좀 나왔을 때 매수를 해보자라는 취지로 주셨어요. 이번에는 이성우 차장님 다음 전문은요. 텔레칩스를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반도체 팸리스 기업이지만 거의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 집중이 돼 있으니까 실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AI 반도체 기업들 대비해서는 성장법이 굉장히 크게 좀 나왔지만 주가 수준은 제한적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텔레칩스는 지금 현재 어떤 순환매 관점에서 시장이 좀 좋아진 시장이 좀 바뀌는 트렌드가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텔레칩스를 하면 지금 정도 가격에서는 조금씩 사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작년도 영업이익은 168억. 그러니까 재작년 대비해서 거의 80% 이상 영업이익을 올린 그런 상황인데 역시 현대차, 계하차의 글로벌 매출도 늘고 생산도 늘면서 텔레칩스의 이런 실적도 자연스럽게 올라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2020년 이후에는 일본 쪽에서 AAM, AM량 매출 부분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구조로 가고 있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지금 성장성은 더 좋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BM 쪽에서의 중국과 동아시아 쪽에서의 매출이 판매나 이런 부분에 본격화되는 구간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해외 쪽에서의 매출액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텔레칩스의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저평가 수준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텔레칩스도 역시 저평가되어 있다. 지금 좀 매수해 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주셨고요. 다음, 한 소장님. 네, TLB라는 기업이고요. TLB. 이 TLB는 대덕전자에서 분사를 해서 설립된 PCB 제조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메모리 반도체 PCB 제조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등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CXL에 대한 개발에 참여를 했던 것으로 기존에 알려져 있다 보니까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DDR5 전환과 또한 서버형 메모리 출하량 증가에 따른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동사의 경우에는 지금 삼성과 SK하이닉스 쪽에 대해서도 개발에 참여를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본격적으로 된다 한다면 아마 스케줄대로 보면 예정이 되어 있는 게 하반기 때 양산을 할 예정이라고 좀 내용이 나와 있긴 한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기대감이 상당히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XL에 대해서 차세대 디렘 메모리 양산 기대감도 지금 반영을 할 가능성이 높고 하반기가 진짜 된다 한다면 주가가 지금 현재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양산을 한다 해서 매출이 바로 발생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내년에 매출이 발생된다 한다면 실적적인 부분들이 엄청 기대될 수도 있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 대해서도 매수 관점은 좀 유효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TLB 실적 좋아지는 기대감으로 한번 저희도 매수를 해보는 전략을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 다음 정보군요. 원택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피부 의료기기 쪽 원택도 지금 실적이 고공행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가 수준은 생각보다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올라지오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에서 판매 부분이 급성장하고 있죠. 남미를 중심으로 한 판매 부분은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기대하는 거는 아시아 쪽입니다. 동남아시아, 특히 대만, 일본, 또 태국 쪽에서의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는 굉장히 큰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소모품에 대한 경쟁사들은 지금 무상에서 유상으로 소모품을 전환하는 과정을 가고 있는데 지금 원택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소모품에 대한 실적이 유상으로 바뀌면서 큰 폭의 증가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주가에 많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주가가 약간의 반등했을 때 담아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중국 내 썸아지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택은 제가 봤을 때도 어떤 특별한 주가가 떨어질 만한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원택, 지금도 충분히 좋은 자리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도 이야기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잘 참고를 해주시고. 이번에는 반소장님이 다음 종목으로 IMT 주셨잖아요. IMT 질문이 들어왔어요. 알라비우 님이 IMT를 2만 4,750원에 10% 비중 가지고 계신다. 이거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을까요? 라고 주셨어요. 일단 지금 1차 구간을 봤을 때 2만 4,500원대 차액 실현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보호 예수에 대한 해제가 나온다 하면 일시적인 차액 실현 물량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오히려 그때 타이밍 때 무조건 매도를 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오히려 2만 7,000원 내지 3만 원대까지 보고 좀 넓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동사의 경우에는 건식 세정 장비 업체이기는 한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TSMC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상당히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기업의 HBM 생산 설비 확충에 따른 수혜 기대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보니까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좀 올랐다 하더라도 차액 실현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좀 버티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그 가격대 이상으로는 올라올 수 있다는 점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HBM용 번인 테스트 소켓 클리너를 공동 개발을 했던 이력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지켜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HBM용 마이크론과 HBM용 림프레임 웨이퍼 클리너 공동 개발을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마이크론에 따른 그 수혜도 같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지금 한 가지만 가지고 수혜를 받을 게 아니라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그리고 TSMC 거기다 마이크론까지 같이 좀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IMT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정도에 추가 매수하는 건 어떻습니까? 비중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만약에 비중 10%면 추가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IMT까지 자세하게 해법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송 차장님 아홉 번째죠? CJ제일재당. CJ제일재당.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CJ제일재당은 주가가 굉장히 무겁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바이오 쪽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내수 쪽에서의 그런 부분에 더 민감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CJ제일재당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지만 일본 쪽에서의 진출에 대한 어떤 식료품에 대한 실적에 대한 상승승력은 계속 지금 좋은 상황이고 이걸 바탕으로 국내에서만 좀 사업에 집중됐었던 식료품 사업이 지금 일본, 유럽, 선진국 쪽으로의 진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CJ제일재당이 그 전에 주가가 눌렀었던 어떤 내수 경기 이런 선행 지표, 매크로 지표에서 약간의 자유로운 구조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기저효과로 될 가능성이니까 한마디로 너무 안 좋았던 상황이 좋아지는 구조로 가는 상황으로 보면 지금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좋게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라이신 매출 비중은 축소하는 게 낫죠. 수요와 공급 쪽에서의 어떤 조절이나 이런 변수가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오 쪽은 이 트리토판과 스페셜티 비중으로 지금 확대를 하면서 판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품화에 대한 개념을 가져가면서 실적 안정성을 좀 높이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CJ제일재당은 지금 현재 구간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CJ제일재당까지 한번 상승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반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이 하나마이크론 가져오셨죠. 자, 역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미란 님께서 하나마이크론 19,400원이 10%인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라고 주셨어요. 굉장히 좀 낮은 가격이 있으신 것 같긴 한데요. 계속 보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더, 네.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중은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상승 만약에 굉장히 좀 어느 정도 크게 상승을 했던 이슈로 좀 크게 상승을 한 분위기를 연출을 한다면 그때 좀 비중을 좀 더,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상황들을 비중 10%라 하십니다. 10%요?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상태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의 경우에 이거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분사한 반도체 업체이기도 합니다. 패키징 전문 업체인데 국내 1위이기도 하지만 세계에서 11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출에 대한 비중도 메모리 반도체 쪽이 좀 높기는 하지만 이걸 떠나서 지금은 최근에 지난 29일 때 전환사체 추가 상장일이었습니다. 추가 상장일이었는데 만 632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러한 큰 매도세의 흐름들은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다 하면 지금은 기대감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그 R&D 센터에서 2.5D 패키징과 관련된 기술을 구현해서 시제품을 좀 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첨단 패키징 시장에 대해서도 지금은 2028년까지 한 2배 이상을 지금 불어날 전망을 예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신규 접근을 하신다 하면 중장기적 관점으로 분할 매매 관점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까지 자세하게 설명 주셨습니다. 지금도 수익 많이 올리고 계신데 이미라 님, 더 한 번 수익 조금 더 크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인데 JVM 주셨잖아요. JVM도 지금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알라뷰 님께서 JVM을 3만 3천 5백 원에 10%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4만 원 이상까지 쳐다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PR 수준을 보면 10배거든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업종으로 본다고 하면 약간 저평가 아니냐고 하지만 JVM의 실질적으로 저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조업체잖아요. 이게 보면 파우치형, 조제 자동화, 그러니까 약을 조제하고 포장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서 어떤 섹터랑 비교하면서 저평가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추산하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성장성이나 센치멘털 부분은 무리가 없기 때문에 4만 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가격에서 30%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4만 원까지는 보지 마시고 말씀드렸다시피 JVM의 목표 주가를 10%나 20% 정도, 그러니까 3만 2천 원, 3천 원 정도 잡으시고 그 이상 돌파했을 때 추가적인 매수를 할 거냐, 아니면 매도를 할 거냐, 이 부분을 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구간은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조제 형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좀 바뀌어지고 있죠. 그게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많이 지금 JVM의 실적이 어떤 원동력이라고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지금은 로봇 공학과 결합되면서 새로운 어떤 조제 트렌드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보유 관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JVM까지 조금 더 가져가보자. 그런 다음에 3만 3천 5백 원이 매수가인데 그 근처에 왔을 때 한 번 더 판단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무작정 4만 원까지 기다리는 거는 조금 피해보자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참고를 해주십시오. 자, 좋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전부 다 10가지, 10가지 종목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타픽 종목 골라주시고 가격 전략은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반소장님은요? 네, 하나 마이크론이고요. 하나 마이크론. 목이 좀 잠기긴 하는데 매수가는 현재가로 접근을 해보셔도 되는데 분할 매매 관점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일단 4만 5천 원 보겠고요. 손절가는 2만 3천 4백 원 지정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4만 5천 원까지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어요. 좋습니다. 이성홍 차장님은요? 어떤 종목이죠? 시제재재당 말씀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32만 원, 손절가는 27만 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제재재당과 하나 마이크론을 오늘 두 분이 타픽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청녀분들 오늘 시장에서 이 두 종목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투자 여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